자, 저희 뒤쪽에 지금 이제 조금씩 나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학생이 통제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뭐 바로 가신다고 해도 저희가 인허설을 끊어서 게이트를 열고 이동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안전통제할 거니까요. 통제 따라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 출입구 좀 막아주시고. 네, 자, 천천히. 네, 자, 게이트 열어주시고 천천히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학생이 통제에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네, 지금부터 열고요. 네, 천천히 이동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조금씩 기다려주세요. 자, 어차피 저희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질서 잘 지켜주신 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다치시는 일 없도록.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내일은 또 더 재밌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심히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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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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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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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